히히히 안녕하세요 그때 90년대 말툴 해줬죠? 오늘은요? 오늘은요? 저희가 워크술배로 가볼게요 뭐야? 인지는 그게 뭐에요? 와아아아 월냉어!!! 왜 저래 표정 왜 저래? 다시 해주세요 아이 이뻐 아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아이 이뻐 이 뭔가 이 그립한 거 기타 아 이거 뭔가 잘 믿은 고자기를 방지하는 것 같아요. 인기 있는 강아지의 삶. 인기 있는 강아지 주인의 삶. 아이고 좋아. 바보입니다. 대표님! 대표님! 어떠신가요? 첫 워크숍을 가시는 기분이? 지금 꼰두가 똥 싸는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다. 저희는 장을 보기 위해 하나움 스타필드에 왔습니다. 좋으세요? 좋으세요? 그는 기분이 매우 좋다. 그는 기분이 좋다. 여기 이제 자막으로 인간극장. 과연 아워의 모크숍은?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야? 어떻게 될 것이야? 본지 행복해? 좋아. 안 끼니까 좋아. 유키! 유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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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. 유키! 헬스클럽 저기 있다. 어 약간.. 어 이번에 나오는 화두 있잖아요. 맞네. 여기는 1층에서 했잖아. 나 안 따니까 그냥 안 따라와. 예스! 그거 카트 그냥 두고 오래요. 이거요? 그냥 뭐 어딘가요? 저도. 그냥 대표님이 주운 것처럼 어딘가요? 파킹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2080. 그게 진짜 잘 맞으시네요. 이분이 더 잘 맞으시네요. outube 지쳤나요? 예! 벌써 지쳤어요? 아니요. 윙윙윙윙 윙윙윙 어 맞다? 엥? 갑자기 사파이오 호도를 왜..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저 파채 담은 거 다 같이. 파채 담은 거예요? 파채? 콩나물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새송이, 새송이. 새송이, 좋습니다. 좋습니다, 대표님. 양파. 저희 시간 제한 있나요, 혹시? 양파. 양파. 마늘은요? 6, 7, 8, 6. 2, 2, 1, 6, 7, 8, 6. 김치 맛있다. 같은 거예요? 응. 갈비, 고기. 진짜 맛있는데. 양갓? 아, 좋아요. 자, 배부르는 애들 먹지 마. 가장 좋아하는 친구. 아니, 감사합니다. 나 이거 fout다. 하하하하. 히히히히히히히. 하하하하! 하하하하 가바다 안고 나서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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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아 이거 약간 늘어집니다 대표님 늦어집니다 갈비뼈 이건가? 갈비뼈요? 갈비뼈 맞고 싶어? 대표님 다 녹화됐어요 갈비뼈 맞고 싶어 갈비뼈 맞고 싶어 뭐야 사람 뭐에요 오 여기서 저희 다 같이 자야 될 것 같은데? 와 경치 좋다 거기 2층에 있네? 소은님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대박 꼰지 올라올거야 꼰지 올라온다 근데 되게 힘겹게 올라오면 아 2층도 있구나 개인기도 있어? 그러게요 노래방 있으면 딱인데 이게 0.5개 화장실인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은 여기 2층도 있네 네 다 있어요 토포도 있고 1,2,3,4 민지님의 도전 꼬리님의 도전 꼬리님의 도전 아 잘 된다 맞았나봐 신묵 속에 참 아니 한 번 앉아봐요 아 그만 그만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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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리하실게요. 편리하실게요. 엄마 보시고 이렇게 내가 그러면 저기 사이도 이렇게 아버님 같이 해봐야지 보이게 해서 위험을 따는 게 그죠? 엄청나시네. 사비랑 여행 처음이에요? 아 잘 먹어요. 아 여행도 최고다. 아 이 장면이 너무 웃긴데? 여기서는 배드민턴 치고 있고 한 명은 꼰지랑 놀고 있고 세 명은 위스키 마시면서 놀고 있고 우리 둘은 여기서 아니 지금 찍고 있는데 진짜 웃겨요. 우와 잘한다. 우와 전복 진짜 깨끗해. 우와 포도닭. 우와 멋있다. 마트 갈수록 같이 준비해. 저 마트 갈게요. 어디로 가냐고요? 노 노 네이. 어 잘한다. 아 근데 아니 소원씨가 진짜 나해요. 소원님 해줘요. 예시 대표님 해줘요. 종현님 어머네여. 종현님 어머네여. 종현이 어머네여. 오오오. 야 요맨 팔에 대파를 구워 먹은 게. 려고 이렇게 또. 마트 갈에 구워 먹은 게. 아 맛있죠 다. 맛은 있죠. 맛이 없는 건 없죠? 너무 많이 샀어. 너무 많이 샀어. 이미 거기서 60만 원 샀었는데 에이 충분해요 아니 아니 다 막아 이 굵기가 다 막아 대표님 멈추세요 붐에 멈춰 충분해요 충분해 스탑잇 지영님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혼자 어 소주맛이 강하다 이러고 진짜요? 오늘 몰랐다 오늘 몰랐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주시고 서운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파티 쥬쥬 하신 주인분 같으세요 지영님이요? 갯집이 근데 고기 좀 줘요 고기 뭐 까부시나요? 방금 찍혔어요? 네 까부지 말고 고기나 먹어 입 닦고 빵이나 먹어 까부지 말고 고기나 먹어 음 맛있다 어 그거 뭐지? 마트 다녀오셨나요? 우리 연기엄나 찹밥 고기나 먹어 너무 잘한 형 저 바꾸고 나요 내가 봤을 때 공일 아니야 구일이야 응 말이 안 돼 구일이면 대표님보다 나이 많은 거잖아요 대표님 보녀님한테 영상편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어 노래다 노래다 보고 싶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올라 보자 아 너무 건조해 너무 건강하게 찾으셨을려고 너무 건조해 고현님께 영상편지 고현님께 영상편지 고현님 지금 지영님 찍고 있는데요 왜요? 하하하하 고현님 찍고 있는데요 고현님 하하하하 고현님 고현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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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에 꿀맛 진짜 많이 나요 아까 한 8시인가에 먹었던 것보다 이게 에어링 화면에 향이 많이 나요 뭘 또 좋아하지? 아따가들어 진짜 진짜요? 마지막에 그러니까 농담 한 거야 아니 이거 전혀 농담 전혀 농담은 아니 아니 잠문이 아니야 성격이 나냐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호르륵 대신 나오고 호르륵 대신 나오고 대신 나오고 이런 게 뭐야 호르륵만 지금 한 4번 했어 그치? 세팅만 해준다고요 세팅만 저희가 해야돼요 알았어 나랑 세요님만 대화할 수 있어 여기서 막 아 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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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갖고 와 네 잘했어요 아 유용이 강좌한지 계속 잘 나와요 저 마지막이요 아니 최근 입사자 저 마지막이요 한 둘 한 둘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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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pies 고수 고수 근데 밸런스가 되게 betting iet 누가 봐? 네 마피아 보내고 눈빛 졸아 네 누구 중일지 골라 눈빛으로 골라 오케이 의사 일어나세요 누구 사랑했지 지금 경찰 아 잠깐만 경찰 일어나세요 누가 있는지 한 명만 알려주세요 이게 좋아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민지님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저랑 쓰레기 하는다니까 누가 마피아 갔냐고요 민지님 지금 이게 다 혼으로 끌어들이는 거 어떻게 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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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님은 아니죠 나 경찰이 나 경찰이 하나 둘 셋 우와 진짜로? 우와 원 투 죽이기 자 경찰 일어나세요 내가 더 맞춰야돼 내가 더 맞춰야돼 아 잠시만 정답 저 못남은 너무 어려 그 제목이 뭔데요? 어? 반복된 정답 반복된 정답 반복된 정답 반복된 정답 정답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자 네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근데 내가 퇴사할 사람 나와 절대 안돼요 3개월 안에 퇴사가 있다 나와 알아서 나와 대표 안 돼 대표님이 빠지면 자 10초입니다 1초 1초 2초 3초 야 너네 쇼폼 촬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 이거 건축하면 갈게요 어? 갑니다 진짜 잘해요 안녕 지치셨나요? 하지마